자 18번 문제 또 우리 친구들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25도씨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그랬어요 그쵸 가와 나는 hcl과 nao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자료값이 나와있어요 몰롱도 부피 그 다음 oh-의 양이 나와있네요 자 그 다음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ph, poh를 얘기할 것 같아 그쵸 자 그리고 뭐가 나와있어요 물의 이온화 상수 kw값이 나왔죠 그쵸 25도씨에서는 그 값이 얼마 10에 마이너스 14제곱 그쵸 마이너스 14승이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온화 상수라는 것에 그쵸 즉 kw kw의 의미는 뭐였죠 자 이온화됐어요 하이드로늄 이온 그쵸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롱도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몰롱도 그쵸 자 요 값이 그쵸 요 곱이 얼마란 얘기야 10에 마이너스 14승이다 요거죠 그쵸 요 값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 여러분 이용해야 될 거 ph와 poh의 합은 그래서 얼마가 될 것이다 14가 될 것이다 우리가 ph나 poh는요 각각의 농도에다가 어때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중성이라면 얘 10에 마이너스 7 얘 10에 마이너스 7 그래서 ph7 poh7 더해서 14 요랬던 거 요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힌트를 보자 가하고 나가 일단 hcl과 naoh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니까 얘네 순서를 한번 지정을 하고 가봅시다 oh 마이너스의 양이 그러니까 얘를 같은 뭐 10ml로 따져본다 해도 얘가 훨씬 더 많죠 10에 4승이 될 거 아니야 그쵸 부피를 10분의 1로 줄여도 그쵸 그러니까 아 니가 naoh 즉 oh 마이너스 값이 큰 가가 naoh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나는 hcl 값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 얘는 그러면 oh 몰롱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몰롱도가 그쵸 어떻게 돼 이거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그냥 밀리몰로 생각해서 몰롱도 곱하기 부피하면 되겠죠 그쵸 100a 맞나요 100 곱하기 a 제가 a 몰롱도라고 하니까 그쵸 100 곱하기 a 100a 그 값이 oh 마이너스의 뭐야 음 몰수 그쵸 몰수 값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이거 대 그 다음 얘는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우리가 이 값으로 바로 갈 수 없잖아요 그쵸 얘를 그대로 이렇게 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우리는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따져야 되니까 그쵸 얘의 농도를 따져야 하니까 그쵸 어떻게 되는 거야 10에 마이너스 14를 얘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즉 10에 마이너스 14승을 그쵸 10에 마이너스 14승을 뭘로 얘의 농도로 나눠주셔야 우리가 oh 마이너스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얘는 100a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그쵸 농도 곱하기 부피가 얼마라고요 10 우리 그냥 밀리몰로 가기로 했으니까 그치 요 값이 여기 나와 있잖아 10에 5승 대 1의 값이 되더라 라는 얘기에요 오케이 됐어요 자 요 식을 여러분들 잘 풀어주시면 a 값은 얼마가 된다 10에 마이너스 6승 떨어질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선지로 가볼게요 자 기역 가는 hcl이다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n의 5h죠 x 자 양 비교하시면 되고요 다음 a 값을 찾아주시면 저 몰롱도 a 값은 얼마 10에 마이너스 6승이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ph와 poh를 따지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가와 나의 여기다 쓸까 ph와 poh를 한번 순서대로 써봅시다 자 일단 요 녀석 a 값이 얼마였어 10에 마이너스 6이니까 poh가 얼마 poh가 6이 되겠고 그치 10에 마이너스 6승이니까 더해서 얘네가 14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ph 값은 얼마 8이 되겠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hcl 자 얘 계산하시면 여기다 10에 마이너스 6승 넣으면 얼마요 10에 마이너스 4니까 ph가 얼마 4가 되겠고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더해서 14가 되어야 되니까 poh는 10의 값이 되겠다 그치 문제에서 원하는 거 선지에서는 나의 poh 그랬어요 나의 poh 10분의 10분의 가의 ph 가의 ph 8 이렇게 되겠네요 10분의 8 그쵸 약분하면 얼마야 5분의 4가 돼요 4분의 5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쵸 그래서 맞는 것은 ㄴ 그쵸 ㄴ 하나만 되겠습니다 정답 어딨어요 1번에 있었네요 오케이 18번의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물에 자동이온화 그쵸 물에 이온화 상수가 나왔어 이온화 상수가 갖는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는 또 이 하이드로늄이온의 몰롱도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몰롱도 앞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h와 poh를 찾을 수 있고요 여기도 당연히 똑같이 해주시면 얼마 그 합은 14 14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맞춰줘야 되고 이 부분 있죠 여기 끌어내는 거 그치 여기 이 b 이 b 끌어내는 거만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아마 이 문제를 무사 통과 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18번 정답 1번으로 체크할게요